도담아 엄마랑 같이 어디에 갈까? 엄마랑 어디에 갈까? 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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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신고 싶어? 아 그거 신을거에요? 신 껴 주세요 아니요 뱃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안 돼 1층으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없어서 와 진짜 너무나 감사하실 분께서 도와주시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귀여운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못 찍었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도담 있구요? 도담 있구요? 소주만? 안전발트 냈어? 나 제주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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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담이 좋아? 네 응 도담이 도담아 좋아? 응 시원해? 왜 또 갑자기 짜증 났어? 아저씨 데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 어떻게 만들었어? 또 딱뚝뚝 만들었어? 아, 아파 아파? 갑자기 또 아파? 아, 아파? 아파? 미미 미미 비비 안녕 나 제주도 왔어 왔어 그냥 도착 도착 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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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여기는 온돌룸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다 도담아 우리 다음에 또 올 수 있을까? 엄마가 물 줄게 도담아 물 먹어야지 물 줄게 도담아 물 먹어야지 아 힘들어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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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잘했어 좋다 좋다 어 좋다 어 좋다 그래도 너무 좋아요 도담아 도담아 도담이 그걸로 물 먹어 보게 우와 왕잎이네 응? 자 도착해 줘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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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다 먹었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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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담이도 먹을 수 있는 거 시킬까? 아니면 도담이 건 따로 시켜줄까? 야, 뭐 어린이 정식이 43,000원이나 하냐? 짱 비싸네. 너 엄마한테 잘해. 오, 수술이야. 된장찌개가 57,000원이야. 어떡하면 좋아? 아, 왜 그래. 아, 진짜 어떡해. 너 데리고 어떻게 또 먹으러 가냐고, 돼지야. 조심해. 그러면, 해물짬뽕도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예, 안녕하세요. 여기 해물짬뽕 하나랑 굴소스 쇠고기 덮밥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럼 죄송한데 쇠고기 덮밥 취소하고 야채볶음밥으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아... 도담아... 너무 힘들어. 도담이 가까이서 보면 안 돼. 약간 순대 위로 올라가서 봐. 여기 앉아서 보세요. 내려오지 마. 안 돼, 여기서 봐. 진짜 맛 안 들어. 이거 먹으면 벌칙이야. 벌칙. 엄마 이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없었어. 입맛은 맛있을지도 모르겠다. 괜찮기도 한데.. 귤 말랭이? 괜찮네. 이리 와봐. 난 이리 와봐. 웃어야 돼 알았지? 흐흐흐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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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는 한 번에 찍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룸서비스 도착! 야채볶음밥이랑 해물짬뽕 와 맛있다 으음 뭐가 다 튼실하게 들어있던 엄청 재료들이 비싼 값은 하는데 가도 말이 안 되는가가 그치 냥냥 조심 냥냥 냥냥 콜라 깜빡 긁 냥 아아 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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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진짜 뭐하는 거야 왜? 가자! 이모차 가져갈까? 어떻게 할까? 그래도 가져가야겠지? 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저쪽 방도 되게 예쁘다 색깔이 아까 지나온 데구나 약간 타협하고 작은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체력은 남아있어요 피곤하긴 하지만 도담이 저기 서봐 여길 와봐 여기 와봐 도담이 여기 서봐 여기 와봐 엄마 와봐 도담이 엄마 와봐 엄마 와봐 아 좋은 카메라 가지고 볼까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진짜 약간 사실을 보태자면요 베트남의 프라마빌라스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너무 멋있다 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여기 잠깐 들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바로 자버려가지고 제 남편 혼자 여기 막 밤에 돌아다니고 그랬대요 지금 저희는 우유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도담이가 간식으로 시리얼을 먹어야 되는데 우유를 살 수 있는 데는 이쪽으로 쭉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담이 졸려? 밥도 먹고 싹 씻고 이제 졸리지 졸려 도담아 도담아 왜 갑자기 잠들었어? 도담아 도담아 왜 갑자기 잠들었어? 열심히 자고 일어났어요 그거 위로 올려야돼 위로 쭉 올려 이렇게 그렇지 도담이가 다행히 너무나 잘 자줘서 낮잠까지 자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고단아 고단아 exfoliant 뭐라고? 까까... 까지... 까까까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까까 까까 주세요! 냐아냐냐아냐냐아냐냐아냬 나 나 나 나 나 나아 츄 츄츄 슈슬 슈슬 슈슬슬 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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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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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슈슈 요즘은 이렇게 자기가 뭘 이렇게 끌고 다닌데요! 어디! 그쪽으로 갈 거야comb? 1층을 가기로 했습니다 키즈카페가 어떻게 생겼나 볼꺼에요 봄돌이 안녕 여기가 바로 퀴즈카페네 저기 앉아볼래? 오 말 알아들었어 안녕 사랑해 뭘 돼 뭐가 돼 꺼내지마 꺼내지마 으아악 이렇게 첫날은 금방 끝나버렸어요 내일은 수영 두 번이나 하자 수영 두 번이나 하자? 이게 뭐지? 발에 닿는거야? 쇼 이렇게? 어 잠시만 도담이 위험해 그렇게 하면 메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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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맛있는거 많이 먹었어? 네 네 그래야지 도담아 네 좋겠네 엄마하고 단둘이서 저 엄마 따라해봐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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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는지 몰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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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뱅뱅 뽕꺼 아가씨 뿌쯧 뿌쯧 빠빠이 꼬말꼬말 빠빠이 빠빠이 빠빠 빠빠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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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는 양치하고 세수하고 왔어요 너무 심각해서 머링디 좀 하고 왔어요 어젯밤에 도담이 가자마자 갑자기 쏭쿵 쿵이 그렇게 돼 푹 같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놀라서 깨니까 도담이가 여기 침대 가득 침대 가득 여기 사이에 빠져가지고 똑바로 서있는 거예요 아구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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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새벽에 혼자 죽는 사람 너무 웃겨가지고 아아 아 카 카 메 메 라 라 muita 으아아아 어욱 잘했어요 오늘еж 잘 되어있습니다 날이 엄청 쨍하지 않아서 오히려 좋은거 같아 똥꼬 아가씨 산책하고 올까? 신기하지? 저 문이 열리면 저렇게 밖으로 통하는건지 몰랐지 너 알았어 몰랐어 귀여워 아 귀여워 네 네 네 그거 하나요 네 네 야 너 너 왜 따라해 도당 노네 노네 도당 도당 맞아 도당 도당 논 로 1998 도당 응 로 쫙쫙 짝짝 뭔가, 처음이지? 응. 꼬옥, 꼬옥! 응! 갈려고? 가버리잖아! 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응? 또, 안 오나 보는 거야? 다른 잭잭이 있나 볼까? 앗! 아, 여기 진짜 좋다, 그치? 아빠랑 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도남아, 우리 이제 가자. 엄마, 손 잡아. 꾸옥! 우리 집 앞에도 있는 꼬치다, 그치? 꾸옥! 응. 꾸옥! 꾸옥! 진짜... 헉! 꼬옥! 이거 입어야 돼? 똑같이? 응? 헉! 이거 뭘 입만하냐? 수영장 가게. 어, 아파. 도남이가 긁어가지고... 네, 저거 가지고 와. 저거 가지고 오세요. 저거 가지고 와. 도남이가 가지고 오세요. 왜 엄마가 도남이랑 천만천만하러 가지? 그거 줘. 엄마 줘. 응? 그렇지. 멜만세 오잉? 미모야? 간지럽기라고 이렇게 하는건가? 그건 맴맴맴맴 아니고 펭귄이야 펭귄이야 맴맴맴맴맴 아니야 맴맴맴맴같이 생겼어 어.. 펭귄 아니 가만히 있어 됐다! 렛츠고 렛츠 지 고 띠 귀여워 쩜쩜쩜쩜쩜 아 됐지? 나는 거짜리 아니야 나는 거짓말이 아니야 나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어 어 고거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으 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굉장히이다 엄청 재밌다 보네 놀고 싶어도 좀 참아. 엄마 먹고 놀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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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 먹어야 합니다. 죄송해요.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고담이 재미있었어요? 진짜 힘들지만 너무 재미있었다. 우리 배 사장님. 배가 얼만큼 나왔나? 배 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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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면 안 되지.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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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프지 올라가면. 곰곰이가. 하늘에서. 도. 콩콩콩콩콩콩. 콩. 따로. 가면. 발 배. 옷을. 주르르르. 쟤. 이. 떸. 쟤. 쟤. 좋. 쟀다. 우리. 도답이. 찬다. 우리. 1,2,3,4,5,1 1,2,3,4,5,1 2,3,4,5,1 1,2,3,4,5,1 1,2,3,5,2,3 입힐까 해서. 아, 여기 물고기가 있어? 도담이가 안 먹어서 슬퍼. 도담이. 넌. 넌. 엄마가, 왜이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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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엄마 울었어 잉잉잉 울었어 옳지 도담이가 마마 안 먹어서 엄마가 잉잉잉잉 울었는데 도담이가 마마 먹으니까 엄마 너무 행복해 뭐야 뭐야 도담이 오늘 재미있었어요 도둑이 오늘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내일 또 할까? 또! 또! 도둑! 안동! 안동둑! 안동둑! 그게 뭐야? 안동! 잘자! 너 자는데 엄마가 너 몇 번이나 구해줬는지 알아? 엄마! 너 여기 떨어질 뻔한 거 엄마가 몇 번이나 구했어? 넌 그것도 몰라 잘잤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자냐? 깡총깡총 토끼 보러 갈 거야 앞으로 계속 가세요! 오담이! 이리 오세요! 가자! 어디로 가야되나? 엄마 손잡아! 저러 가야돼 누구시지? 얼른 가보자 무작정 소리나는 대로 가고 있어 지금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아 얼른 가다다다다마! 토끼 맞 맞아야지 사람들이 진짜 많다 오! 조심조심! 괜찮아? 조심조심 걸어 엄마 손 안잡을게 천천히 앞에 보고 걸어야 해 나미 이봐 할 수 있나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먼저 간단하게 동물을 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고 도양 때는 귀를 팔랑팔랑 흔들어서 시원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토끼는 얼굴을 먹은 것 같이 벌어지는 친구여서 이따가 찍을 때 방금 볼 때 토끼가 꼬꼬멩이 아닌 빨강색도 있고 오무랑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알록달록하고 작은 새 보이나요? 네 있어요 저기서 볼까요? 네 이름을 가졌대요 맞아요 기미피그는 소리로 강정을 표현하는데 총 12가지 소리를 여기가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 엉덩이 되게 털어진 것들 음식을 줘야 하는지 알아요 친구들 우와 바다 진짜 멋있다 우와 피카츄가 침칠라를 모티브로 만든 거래요 대박이다 완전 처음 안 서신 내가 더 신났어 엄마 손 잡아 조심해야 돼 지금 여기 이 hombre 뭐해 자꾸 사진 찍어달라고 첨벙첨벙 하러 가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 세 요 첨벙하러 가야지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아 여기 집게 집게라고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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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안녕 물고기야? 물고기야 안녕? 넌 저단 물고기니? 안녕 멋있다 하나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할까?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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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먹고 보다는 놀자 알았지? 알아 너들꺼야 모르면서 아는척하는거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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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담 이리 와봐 고담 이리 와봐 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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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총깡총 해줘 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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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기 왔다 군카의 동아리에 대한 대전까지 시스테기 도움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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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우리 진짜는 속닥속닥한 다음에 안 한거지? 속닥속닥속닥 속닥속닥속닥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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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걸어줘 그런데 나 천천히 걸어줬는데? 어 부담이는 숨잡고 천천히 걸어줘 승민아 오디오 좀 비워 승민아 오디오 좀 비워 이렇게 하면 승민이 나온다고 보여줄게 이모가 바이 안녕해 안녕 나는 야 추스될 거야 고양이 안타기도 저 있었는데 미운 마경이 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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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갔다 놀이에 빠졌어? 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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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이 입에 넣었어? 입에 넣으면 안되지 오늘 또 목욕할거야? え!? 회복비가 häv doors 응 탁탁탁탁 ząd Criminal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해놓고 너무 재밌어 노다 여기도 웃어봐 오늘은 천문천문 안하고 비행기 타고 지구로 슈웅 갈꺼야 여기 왜이러지 엄마? 여기 왜이래? 아아 그렇지 두간디가 후회 좀 나는 웃겨 꿈이 웃기는 짬뽕이야 잘 먹었다 재밌었어? 불려? 짬뽕...해 봐 그건 꼬치야 꽃 포기시한지 아 이 스 크 으림! 옳지! 옳지! 멜! 멜! 잘 자올까? 아빠가 어딨나? 저기 이산가족 상봉인데? 바닥 깼어? 여기 진짜 이쁘게 생겼다 아니 서울이 더더워! 뭐고! 태추! 태추 이리 와!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나 완전 지금 거의 막 춤출 것 같아 진짜 파워마비였다 진짜 파워마비였다 으아악! 구다이 머리 푸고 구다이 파티 됐다 파티 하나 셋 우쇼 구다이 사무엌 둘이 같이 여행 가주려나? 어 좀 뜬금없지만 미래의 도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는 정말 언제나 뒤편이야 아멘